2학기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강좌들이 개설이 되고 2학기 때 내가 특히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 하반기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예요. 1학기 때 여러분이 또 잘 공부해 왔으니까 2학기 때도 또 열심히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의 강좌는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강좌 중에 느낌 있는 선행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매력 있는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센스 있는 직전 대비라는 강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선행 강좌는 선행 강좌예요. 어떤 학생들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 특히 내가 옛날에 배웠고 수학적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개념을 많이 많이 봐야 돼요. 라고는 학생들이 먼저 수강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매력 있는 개념 완성에는 개념 설명 안 하나요? 아니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등급별로 내가 좀 괜찮아. 수학적인 머리도 좀 있어. 라고 하면 여길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이 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수학적 머리가 좀 없어. 그러면 이걸 듣고 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럼 개념 설명이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좀 쉽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도 쉽긴 한데 꼼꼼하게 하려고 더 하다 보니까 문제 수가 적어요. 그러니 그런 많은 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를 꼭 수강하셔야 돼. 음 개념을 충분히 닦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서 다시 상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습하면 되겠구나. 지금 개념 완성 강좌에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기본 문제는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어. 어떻게? 먼저 기본 문제들 개념을 이제 익히기 위한 기본 문제들 그리고 만점 문제들이 있어요. 내신에 주로 출제되는 만점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학교에서 좀 어렵게 출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내내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좀 같이 수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직전 대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그런 개념과 문제들을 총정리하며 단원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전 대비로 마무리를 하시면 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학년별로 수강할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은 당연히 수학 하 강좌가 개강이 되고 이것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2학기 때는 수학 하가 주로 메인인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수학 하를 수강하시기 때 만약에 1학기 때 수학 상 뒤쪽 부분이 학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다면 2학기 때 수학 하 뒤쪽 범위, 수학 상에 있는 뒤쪽 범위가 수학 하랑 같이 시험 범위로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이 수학 상도 꼭 학교에 따라서 1학기 때 우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기억하신 다음 공부를 해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2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은 수학 2입니다. 1학기 때 수학 1을 배우고 2학기 때 큰 틀로 수학 2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학교별로 뒤쪽에 해당하는 확통, 미적, 기하가 조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선생님 우리는 1학기 때부터 확통을 해왔어요. 1학기 때 확통을 2학기까지 끌고 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미적분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또 배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1학기부터는 배우지 않아.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미적분을 하기 위해선 수2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주로 3학년 때 배우거나 같이 나가거나 뭐 이런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학교별로 좀 되게 나가는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우리 2학기 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가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무엇을 수강하지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메인은 수학 2라는 것 수학 2도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2학기는 아니 2학년은 할 게 많죠. 항상. 그러니까 특히 여름방학 같은 데도 시간을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수학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꼭 학교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세 번째로 2학기를 준비하는 건 여름방학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또 학습하면 좋을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로 등급이 낮은 학생과 좀 괜찮은 학생이 있을 텐데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들은 반복이 중요해요. 개념도 반복, 문제도 많이 많이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야지 학생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여름방학 때는 선행 강좌 위주로 좀 빠르게 개념을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좀 진도를 좀 빨리 빼세요. 선행 강좌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겠다라고 욕심내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넘어와서는 아, 다시 개념 강좌를 수강하면서 이제부터 개념을 좀 많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꾸준하게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해줄게. 우리 유형 문제집이 예를 들어 한 권 있다고 봅시다. 어떤 유형 문제집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유형 문제집에 유형별로 되어 있으면서 난이도도 또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만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등급이 나죠. 그럼 여름방학 때 선행 강좌를 수강하면서 유형 문제 중에 난이도 하, 중 이 정도만 풀겠다라고 생각한 뒤 학기 중으로 오시면 개념 강좌를 수강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다양하고 적용되는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집에서 좀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까지 같이 푸는 거지. 하난이도, 중 난이도를 여기서 풀었다면 여기서 중, 하 난이도를 풀었다면 여기서는 여기 풀었던 거 다시 풀어야 돼. 안 푸는 애들이 있어. 틀린 거 다시 풀어야 돼. 그것과 더불어, 틀린 거 다시 푸는 것과 더불어 상 정도 난이도를 같이 병행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등급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요. 등급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어려운 문제도 맞추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므로 여름방학 때 개념과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등급이 좀 높은 학생들은 개념을 학습하면서 이런 개념은 문제에서 이렇게 쓰이겠다가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좀 꼼꼼하게 같이 풀어가는 거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고득점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학기 중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틀린 거 다시 푸는 거. 틀린 거 다시 풀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즉 모의고사에 나왔던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과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쭉쭉 키워나가는 거야. 여름방학 때 뭔가 왕창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남아요 하면 이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진 것뿐이고 이제 변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아 나는 여기서 개념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선행 개념을 같이 하던가. 아니면 나는 고난도 문제를 여름방학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남아 하면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를 또 연습한 다음에 학기 중에 그 해당 범위에 맞춰서 고난도 문제를 풀겠어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과 낮은 학생들과 높은 학생들에 따라서 대략적인 틀을 좀 제시해 주었으니 여러분 능력에 맞게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도 선생님과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또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